여자애들 중에 보면은 소셜미디어를 안한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난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뭐랄까 차라리 소셜미디어 한 남자가 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은 물론 뭐 여자애들이 왜 소셜미디어를 한 남자들을 싫어하는지 알겠어 그거에 집착한 게 싫은 거 아니야 왜냐면 소소하게 좋아요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남들한테 잘 보일라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런 게 좀 한 남자스럽다는 건데 근데 내 생각에는 소셜미디어를 한 남자애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애들이야 왜냐면 대부분 남자애들은 소셜미디어를 안하거든 대부분 남자애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거 안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해봤자 재미가 없거든 왜냐면 대부분 걔네들한테 관심을 안 가지니까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 뭐 올렸을 때 반응이 와야 재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절대다수의 남자애들은 뭐 글을 올리건 뭐 사진 올리건 좋아요 뭐 한 개 받으면 잘 받는 거라고 뭐 여자애들은 반대지 여자애들은 인스타에다 막 사진 올리면 막 지들끼리 막 존나 빨아주잖아 아 뭐 어 누구누구 어 너무 예쁘다 5959 이러면서 막 덧글 막 존나 많이 달아주고 그 뭐냐 좋아요도 존나 많이 달리잖아 남자애들은 안 그렇다고 남자애들은 아무리 뭐 해도 좋아요 하나 받으면 많이 받는 거야 왜냐면은 일단 친구들끼리 서로 관심이 없거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남자들한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셜미디어를 할라 재미가 없어서 안 해 왜냐면 나한테 애들이 관심을 안 주거든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그게 재밌다는 얘기잖아 어 누가 관심을 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소셜미디어 열심히 하는 케이스에는 세 가지가 있어 첫번째 인터넷에서 유명한 애들 얘들 이제 뭐 소셜미디어 하면 애들이 막 좋아요 덧글 존나 달아주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겠지 두번째 현생을 진짜 갓생으로 사는 애들 사회생활 존나 잘해 개많어 이런 애들이 이제 소셜미디어 할만하지 뭐 올리면 사람들이 막 덧글 존나 달아주고 아니면 세번째 얼굴이 잘생겼다 이제 얼굴이 잘생겼으면 인스타에다가 사진 찍어 올리면 좋아요 개많이 받을 거 아니야 내가 차라리 애들이 낫다고 뭐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를 안 하면 갓생을 살 것 같아?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가 인생의 낭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? 그럼 그렇다고 소셜미디어를 안 하면은 갓생을 살까? 또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소셜미디어 안 하는 애들은 대부분 DC나 일배 같은 거 하거든 커뮤니티 사이트를 한단 말이야 소셜미디어를 한 대신에 왜냐면 걔들도 심심할 거 아니야 뭔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대화가 하고 싶을 텐데 소셜미디어로는 못 할 거 아니야 지들한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익명 사이트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걸 하는 거지 한국에서 인터넷 안 하는 사람은 없어 환경 자체가 인터넷을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터넷 안 하면 뭐 할 건데?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쩌고 인터넷은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인터넷을 해 근데 소셜미디어를 안 해? 그럼 뭘 하겠어? 그럼 DC나 이제 일배 하는 거지 아니면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인 거야 소셜미디어를 존나 하든가 아니면 게임을 존나 하든가 아니면 일배 DC 이런 걸 하든가 셋 중에 뭐가 제일 나아? 그나마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거 막 열심히 하는 게 낫지 그건 차라리 DC나 일배 하는 것보단 낫잖아 DC나 일배 한 애들이 뭐해 인터넷 가가지고 김치년 씨발 병신 같은 여자 욕하고 베트남 여자랑 결혼해야지 한국 여자 병신 이러면서 여자 증오나 하고 여자 혐오하고 칼부림한다 이런 글 쓰고 밖에 나와서 사람 찔러 죽이고 이런 거 하잖아 그런 DC하는 사람이 나 아니면 차라리 인스타 하는 애들이 나 인스타가 나을 거 아니야 물론 가장 좋은 거야 현생 사느라고 인터넷 안 하는 그냥 현실 활동에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겠지만 애초에 니들도 그렇게 안 살잖아 니들도 인터넷 존나 하면서 인터넷 안 하는 사람 어떻게 만나 한국에서 가능하냐고 물론 걔 중에는 소셜미디어도 안 하고 인터넷도 안 하고 그냥 현생 사네들도 있는데 걔들은 또 태반이 술 먹고 술 존나 먹고 여자 후리고 뭐 틴도 하고 이러니까 문제지 인스타나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니들 주변에 그 인스타 안 하는 애들은 다 엠팍이나 무슨 DC 뭐 일배 있단 거 한다니까 이 말이 거짓말 같지 야 일배 그 전성기 시절 때 봐봐 그때 걔네 회원수가 몇 명이었어 백만 명이 넘었잖아 근데 지금 일배 망했잖아 일배 망했다고 걔네들이 다 죽었을까 살아 있겠지 걔네들이 어디가 있겠어 잘 생각해보길 바래 그래서 나는 여자애들이 무슨 소셜미디어 하는 남자들 한 남자 같아서 싫다 뭐 계집애같이 무슨 좋아요 이런 거 신경 쓰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차라리 그런 애들이 낫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아닌 애들은 되게 DC충이니까 주겔넘 이런 애들 만날 거야 걔네들이 주겔해서 뭐해 걔네들 주겔해서 막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여자 욕이나 하고 베트남 여자 수입해가지고 뭐 한국 여자 갖다 버려야 된다 이딴 얘기하잖아 뭐 백인 여자를 수입해 와가지고 유전자 개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어? 그런 애들이랑 만나고 싶은 거야? 차라리 소셜미디어 하는 애들이 낫지 않냐고 뭐 그런 짐의об소essä